영등포구 보건소가 건강영등포2080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단 색공원에서 진행되며 건강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음악체조, 근력운동 등을 전문강사와 함께하며 수업 종료 후 자율적 한강공원 걷기와 희망자에 한해 사전, 사후 체성분 검사 및 운동 상담을 지원합니다. 상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